아... 나 빼고 외식하니까 잘 넘어가, 맛있어. 아유, 당연히 맛이야. 없죠. 너무 맛없어서 한 입도 못 먹었어요. 아유, 그러게요. 형님이 바쁘다고 하셔도 모시고 갔어야지 대철 씨도 잘 먹었을 텐데 한 숟갈 뜨더니 전혀 못 먹겠대요. 형님 생각난다고요. 아유, 너무 배고픈데 밥도 없을 거고 그냥 참아야지. 아유, 저도 입맛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니어 생각해서 억지로 먹었어요. 형님, 다음에 꼭 같이 가요. 형님 안 계시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요. 아, 그래? 배고플 텐데 그러면 족발 시켜줄까? 같이 먹을래? 네? 아, 그... 그, 그럴까요? 나...